클래시 로얄 네 안녕하세요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덕혜홈주는 굉장히 추운 날 정말 배우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내일 개봉인데 덕혜홈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주변에 많이 선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백윤식입니다 네 모쪼록 덕혜홈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관심 받는 영화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개무려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혜진입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요 정말 드디어 내일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또 감독님들과 정말 저희 멋진 작품 만들었습니다 보시고 보시러 내일 꼭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즐거워요 오늘 사실은 덕혜홈주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돌아가실 때 그래도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많이 다른 분의 손을 잡고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우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화 찍었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칭따오로 남을지 하하하하 아니면은 영화배우로 남을지 여러분의 선택에 남아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손혜진씨 엄만데 아유 정말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는 덕혜홍주의 일대기를 그렸지만 또 덕혜홍주를 둘러싼 너무나 많은 출연진들, 멋진 배우들의 모습들, 엄청난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 즐기면서 또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라고 자부합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. 덕혜홍주 화이팅!